하나님의 아들댐 매우 낮은 영적 수준으로 기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서 실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니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당신의 장례 유업에 보증금 또는 보증이 되실 것입니다. 보증금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부동산 용어이며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미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10% 계약금입니다. 이는 지난 2000년동안 교회가 10% 수준의 기능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교회 시대에서 우리를 떼어내시고 왕국 시대를 시작하셨을 때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 그 신비 중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비는 모든 우주, 모든 은하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창조된 모든 것들과 그분 자신을 작게 접어서 우리 안에 담으실 수 있으십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희도식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을 작게 접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펼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성숙도가 매우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낮은 수준의 성숙도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아들의 충만함과 그 권세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만약 3살짜리 아이가 당신에게 와서 아빠 차열세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차열세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 이유는 아직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차를 다룰 만큼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의도하고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하셨는지 알려주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구를 여러 번 파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거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아들댐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 안에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진실은 우리가 실제로 인간 경험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냄비에 불을 붙일 때 순간적인 빛이 나오듯 이 땅을 아주 잠시 빛처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들로 인해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압도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발을 들여 놓을 준비를 갖추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높은 부르심에 순복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능력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인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며 실제로 돌파될 때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하며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돌파가 일어날 때 그곳은 돌파구라고 불려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권세에 완전히 압도당할 것입니다. 이 돌파의 장소에서만이 실제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